야 미쳤고 와 그래픽 미쳤고 에이 계속 와우 바로 시작이야 야 우리 전 안굽고 시작했어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오 오 짐창맨 닮았어요 오 짐창맨 외국 짐창맨 하우스에이 아 이런 대화 아 아 이런 대화 아 많이 겪으셨어요 아 왜 익숙해요 아 이런 대화 하면서 아 회사처럼 안 돼요 애가 똘똘하게 생겼네 아빠 닮았네 나 근데 옛날에 그 뭐지 그 뭐죠? 그 게임? 아니 그 기계 나오는거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네 진짜 기계로 보여 아 안드로이드 같아요? 엄마 아빠가 저 인형에 빙의 되나봐 어떻게 하실래요? 아내분 하실래요? 남편분 하실래요? 아 여기 보면은 이거 전 이거 제가 이거 해야될거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아내분이요? 왜냐하면 오른쪽은 형 건데요 아 그러네 비쥬얼이 하하 저 선택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 소리가 저는 좀 작다고 해서 시작하고 나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거 남자쪽이 주부로 알고 있어요 아 엄마가 그 밖에서 일하고 그래서 치과 안대다줬냐고 물어본거야 로즈 로즈 아 아 밤에 심각한 얘기를 했나봐요 조짐이 조짐이 안좋죠 그렇죠 그렇지 고마워요 하하 우리 사랑하는 게 뭐 하는거에요 사랑하는 게 아 아 엄마와 아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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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문도 넓은데? 수납공간 필요없어 저런 집은 아 저렇게 여기서 그 그 제갈량의 목가 기념 그 부두술을 하는구나 부두술 같은걸 하는구만 룩 사랑은 노력이다 사랑은 일이다 아니에요? 예? 일이요? 워크 워크라고 되있던데? 워크 하드 아 이거 그거네 그거네 삼양라면 햄맛 햄맛 없어진거 너 때문이었구나 엄마 아빠가 영문도 모르고 서류 작성했는데 그거네 아 이렇게 빨려들어갑니다 어? 어라? 아 어 뭐야 머리카락이 우리 사탄 사탄의 인형처럼 된거야 우리 이제 아 그럼 엄마 아빠 본체가 인형이 된거야? 그렇죠 더 무서운데 그게? 척취처럼 된거지 흑인형 나무인형 호들갑 호들갑 개오져 호들갑 개오져 항상 남편 탓을 하라는거 아 하킴 아 침착맨인데? 아 호들갑 호들갑 떠는거 봐 하킹 박사 호들갑 떠는거 봐 아니 침착맨이 책이 된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침착맨이 책이 된다면 풍이형 아냐? 풍이형 dije ça 아 모이 싷 아 안죽어 안죽어 벗어날 수가 없어 관계를 회복해야 된대 디버싱 이 워크샵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해야됩니다 진짜 풍경같다 연애특강 또 해주셔 왼쪽이 제 화면 아 오른쪽이 제 화면 A가 점프고 X가 약간 뛰어들기 올라와볼까요? 발 발 발 발 화면 바꾸는거 아 이렇게 하는구나 어디로 또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 위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기어 올라갈 수 있다고 거기를? 거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올라가는거 어떡해 거기는 안 그렇게 올라갈거면 장애물이 왜 있어 스파이더맨이야 일로? 아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마 일로? 이게 같은데 아 아니야 아 나 시야를 못하겠어 아 이런 게임 시야는 이제 오른쪽으로 오른쪽 그 스틱으로 바꾸시면 돼요 왼쪽 스틱으로 움직이는 익숙하지가 않아 아 그래요?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 안해보셨구나 아니 패드가 안 익숙해 키보드가 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 여기가 아니야 여기? 여기? 저 이 계단으로 건너가면 될 것 같은데 아 이거다 이거 눌러보자 잠깐만요 키보드 좀 여기가 패널 아 이걸로 되네 여기 여기 나 있는데 아니 그 반대쪽 아 여깄네 이걸 타고 가는건가 이거 같아요 오케이 아 아 이게 뭐죠? 뭐가 나왔어요 넌 이 창문이 없atha 그 창문이 없어서 그런데 창문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담 маг이 됐어요 그녀의 창문이 쪽으로 봤어요 그녀의 창문이 stops 그 다음에 아 그녀의 입구에 뼈처럼 하나 더. 저 위에 있다. 내가 잡아올게. 에이스는 주퍼디였어. 에이스는 주퍼디야! A, B, 내 젖 짓기. 꽝! 옳지. 양쪽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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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점프 점프! 그 소리가 나아. 저도. 코티, 목을 조심해! 나야! 나야! 아우치! 아우치! 에라이스 질주하기. 지찍! 그건... opis했다.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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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에있어요. 위에 아. 이걸 눌러야되나 보다. a, b 루파 dialog 동시에? A, B, 내가 조언해야해 코오 디 같이? 같이 눌러야 돼? 마음을 맞춰야 될 것 같아 하나 둘 셋 나 어디갔어? A B를 해야죠 엉덩이로 찍어야죠 하나 둘 셋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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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에 점프해서 슬라이딩? 아 이렇게 아 배달렸다가 게임이 잔인하네 아 나 알았어 큰일났다 우리 회수했었어 아 나 알았어 알았어 나 완전 알았어 XX 아 키가 왜 이렇게 많아 이중점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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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를 이용해야되는거 같애 어... 여기 들어가 내가 올라가 밀어줘 나는 나는 형이 이제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아 나 이해했어 다시 타쌤 오케오케 굴렁굴렁스의 대작전이에요 고고고고 고고고 오케오케오케 좋아좋아 안보여 내가 어디야 다시다시 가쌤 고고 잠깐만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케오케 나왜 안보여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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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탔어 나 아직 안탔어 다시 다시 이쪽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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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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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타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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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 고고고 나 어디갔어 나오세요 제가 할께요 내가 함 내가 함 형 그거 하쌤 허드렛일 하쌤 알았어 자 갑니다 자 허드렛일도 못해 지금 그거 반대임 반대임 반대임? 아씨 불안가지죠? 밀어야되나 그냥? 어? 꼈나? 아 그냥 되는거 아냐? 그냥 일로 올라가면 되는거 아냐? 아 그러네? 뭐야 에이 고정시키는거였구나 우리가 멋있게 할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거 알았어 어? 어떻게 올라갔어요? 저요? 그냥 알께 뭐 발사하는거 같은데? 오오 전원을 그래 응 그래 확인해봐 나도 눌러야돼 이거 나도 가야되나? 응 눌러져있어 매달려 매달려 슈왕 와아아아 점프 오케이 점프 오케이 찾았다 찾았다 아 쾌감이네 이 게임사가 액션을 잘 만들어 이 게임사가 액션을 잘 만들어 이런 어떤 퍼즐 이런거 엄청 잘합니다 아 자연스럽게 이리로 왔어 또 크 미쳤다 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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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이거 자 이거 다시 하나 둘 셋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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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잇 퍼펙트 퍼펙트 어 어 풍영이다 풍영이다 풍영의 심술부림 로지야 니 부모다 부모가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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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영처럼 얘기한다 어 풍영 북풍 타라 어 뭐야 이거 또 어 와 미 어 뭐 어 하하 우리 아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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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 넌 아 сред equals 고장나서 그냥 너버렸어 duct 그럴 수 있지 근데 쟤는 알아서 뱉을 수 있으면서 왜 안뱉었었어 어ớ 네 기계가 감히 인간한테 백색가전은 엘지죠 내가 스테이지 1 보스인가봐 크으씨 후기형 같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후기형 아 여기서 이런다고? 응 이러면 안돼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렇게 해야죠 근데 우리는 우리 정체성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쁠세 Oooh 한 벅고 빗 clase 내 타시오 저 놔둘 спис 아 대쉬 출근시 오오오오 으아아오오오우 으아아 across 옷이 하는게 아닌가 으아, 떨어질때, 떨어질때 조절해야돼 뭘 해야되나 떨어질때, 위치를 조절해야돼 위치를 떨어지고싶은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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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쏭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 아 그니까 딱 봐서 응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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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땅으로 하면 됨 그리고 여기서 퐁뛰고 거기서? 아오 죽었어요? 네 갈렸어요 거기는 분쇄기 같은데? 네 그걸로 들어가면 안되는거 같애 여기로 가봅시다 그러면은 머리를 좀 써봅시다 여기로 가죠 여기 아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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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거 같애 여기요? 여기 뭐가 있죠? 저 위로가서 분쇄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것 같죠? 아무리 봐도 어 여기 아 이거 방향을 바꿀수 있네 위로 내가 들게 뛰어들어 뛰어들어 오오 아 그리고 내가 어 그리고 이제 어떻게해야돼지? 아래로 하는거 뭐지? 아래로 하는 거? 아래로 하는거 뭐져? 뭐였더라? 이거였나? 땀프하는거? 꽝찍기 오 전기가 들어왔어 아 이제 이게 역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날라갈 수가 있어요 고마워요 날아가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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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쉬 대쉬해서 어 이거 아닌가? 날아가셈 왜 안날아가셈 어? 안됨? 잘 안되는데 그럼 제가 좀 더 앞으로 가볼까요? 뭐 좀 연결할 수 있는게 있나? 이거 안되는거 같은데? 흐헤헤 한번 한번 더 해보셈 알았어 완전 알았어 이거를 이쪽방향으로 바꿔놓는거야 이 기계있잖아요 네 이거를 에잇 안잡으면 안되잖아요 여길 겨냥해놔 이렇게 연계되게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야 Hij 데천재 진짜가 데천재다 진짜 데천재다 생각도 못했어 생각도 못했어 뭐야 이거 야 와우 던전이 이런 그래픽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잠깐만요 죄송 아 똑같은데 이거는 타이밍 타이밍! 오케이 더블 점프 대쉬 아 뭐야 으아 아 나 뻥 때렸어 채팅 흘렀어 어 형도 다시 왔어요 저 땜에? 네 더블 점프 대쉬 더블 점프 대쉬 더블 점프 대쉬 cycling 구멍 다브 근육 다른 경치 내가 발견해 도우 지민 여덟 경기야? 뾰! 너 더 높이들게? 잘한다! 전기가 리버ång돼! 저걸 또 내가 잡아서 아 이제 내가 내려와야 돼 이제 내가 내려와야 돼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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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들어가 어까아 어까아 꽝 꽝 찍어버리고 꽝 때리면 전류가 와아 와아 뭐야 그리고 나 들어가버리고 아우 아우 어우 아우 ay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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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좀 재밌었어 꿀잼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하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먼저 가시지요 아 이거 빠라 들어 갈 것 같아 이렇게 가 오케 아잇? 요거 그쪽에서 당겨주셔야지 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를? 어... 당겨주는게 없고 네 아 이거를 치워줄테니까 지나가세요 오케이 지나갔어요 그걸로 멈춰주셨구나 어 하고? 자 이거 뭐죠? 제가 일단 이어 아 형이 버티면서 이어지네 둘 다 버티는 거 아니야? 아 누르고 누르고 형이 하고 나도 하면 될 듯 그럼 저건 선 연결됨 아 전선이 가잖아요 예예 지나갈 때 내가 이제 여기로 올 때 내가 잡고 형은 이제 여기 전선 지나가면 또 풀고 형이 일로와서 연결하고 이게 전기가 느리니까 이 세계에서는 이해했어요 오케이 형이 잡고 있으면 가 전기 보내 아 됐어 갔어 갔어 취소 취소 형 형 가샘 취소 취소가 안돼 아 늦었어 늦었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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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누르면 돼 다시 다시 취소를 빨리 해야되는데 자 잡고 계시고 다시 해볼게요 잡고 계시고 자 갑니다 이거 취소야 오케이 지나가면 바로 GO 취소 취소 어우 이게 취소가 바로 안돼 실패했어요? 아직도 몰라 아직도 몰라 빨리 아 내가 이거 한 다음에 바로 다음 걸로 가라고? 네 다음 거 아니 아니 그 아까 형 간 데 맞아요 나는 다음 다음 걸로 가야지 네 맞아요 그쵸 잡고 계시고 잡고 계시고 네 카샘 카샘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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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려 아아 대시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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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왜 타 이걸 왜 타 아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이거 치워놓으면 돼 내가 해봄 내가 해봄 아 치워놔 맞아 치워놔 치워놔 치워놔야돼 치우는거랑 상관없는데요? 상관없나? 내가 해볼게 넌 형이 해보세요 왜 안돼 진짜 이거 어젙되니까 아 까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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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네 잡아보세요 아우 됐어? 아우 까비까비까비 그냥 점프를 안해야겠다 점프 안하고 그냥 굴릴게요 알았어요 잡아봐 갑니다 보잡니다 뭐야 형 형 잘잡아야죠 아 점프하면 안돼 오 됐다 오케이 어 까아 어 까아 점프해도 뭐로 가면 그만이야 서울만 가면 그만이야 서울만 가면 야이 게임 재밌다 이거 아 꿀잼 잘 만들었네 에휴 어 아 이거 조작을 해야돼 어 이거 에임 해야돼 에임 해야돼 이거 에임해야돼 에, 에임안하면 안되네 오오 아 또 에임 또 이렇게 해서? 오우 나 잘해 오오오 오케에에이 아 먼저 도착하심? 여기 약간 페르시아의 왕자처럼 오시면 돼요 왼쪽은 계속 오까이 여긴 뭐지? 아 이렇게 들어가나? 아하! 들어가는거 아냐? 여기? 어 맞어 맞어 그 터널로 들어오세요 빨간 터널 아 숙여야 되는구나 아 나 이런거 잘합니다 야씨 나 이런거 잘하지 저거 어려운데? 괜찮아요? 저거 펜 괜찮아요? 아 그럼요 아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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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까이 어까이 아 나 완전 알았어 완전 알았어 어려울게 뭐가 있어 어까이 아 어까이 여보 같이가 어 잠깐만 죄송 어 뭐지? 아 여기지 저 올라가세요 저 저 무슨 도스같은거에 올라가세요 여기요? 예예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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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해줄까? 조금 더 올라가게 아아 어? 매달리는건가? 어떻게 하는거지? 달라붙는게 뭐지? 달라붙는게 뭐요? 아 점프해서 가만히 있으면 된대 내가 뭐 누르면 안되나봐 어 다시 해봐요 잠깐만요 조금 올려줄게요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오케이 뚫린다 오까이 오까이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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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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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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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실력으로 갈게요 이게 마지막에 오는사람이 좀 힘드네 오까이 까이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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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딴 딴딴딴딴 오케이 됐어요 예스 예스 어? 미리바닥 잠깐 어 뭐지? 어? 딜디? 형 말이 이상하게 됐어요 앗 아아 아 이걸 못해요? 닌자처럼 하여 띠용 띠용 왜 이거 안나와? 봐봐요? 이걸 누르면 왼쪽으로 가죠? 봐봐 띠용 그죠? 띠..띠용 아니 그게 아니고 아 끄트리를 앉으면 안되는구나 공중점프하면서 공중에서 대쉬하면은 그냥 돌파할 수 있어 무시하고 그냥 그냥 그렇지 점프점프 대쉬 그렇지 점프는 굉장히 좋은 일로 갈까요? 어 땡겼어요 그러면 아아 빨아들이고 나가고 나 완전히 암 그러면 저기를 일로 가야돼 어 벌써 이렇게 아아 한명이 바꿔줘야돼 정확한 타이밍으로 아아 그러네 먼저 가봐요 내가 바꿔줘 여기서 바꿔주고 점프해 점프해 바꿨어요? 점프해 앞으로 점프해 그렇지 또 점프해 점프합니다 그렇지 나 믿어 점프합니다 어 칸 아아 좋아 좋아 아아 좋아 좋아 남편을 믿어 내가 여기서 내가 여기서 내가 여기서 조작 내 차례 갑니다 자 점프할게 네 칸이 봐줘 네 어 칸 자 점프할게 하나 둘 셋 어 칸 어 칸 어 칸 자 다음 여기 까비 까비야 까비는 괜찮아 괜찮아 죽음을 두려워하지마 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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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쩠 맨들 정리를 쩡 쩡 이쪽인건데 휴즈 옷에? 휴즈 껴야 되는건가? 근데 뭐 뭐 작용하는게 없어요 여기 가는거같은데 여기 그냥? 아 이쪽인가보다 그쵸? 아까 왔던데 어..잠깐만요 어..저 위로 보내줘야 될거같아요 여기 들어가는건 없죠? 여기야 여기 들어가는데 위로 올려! 오케이 아우 못잡아서 다시 위로 올려 끝까지 어깐 나 엉덩방아 찍을게요 네 멈췄어 이제 이 사이로 지나갈 수 있어 빨아들임 빨아들이면 내가 들어가면 어깐 어깐 어깐아이 야 이거 쥐새끼가 된거같다 쥐새끼 시뮬레이터다 이거 뭘까요? 끌 필요가 있나 굳이 이걸? 위에 하나..아 아니네 이거 끌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뭐 알려줄라고 하나? 아 이거 뭐 쥐새끼..아 여기 봐봐 쥐새끼가 살아있어 지금 봐봐요 그죠? 갉아놨잖아 쥐새끼가 어 그러네 이거 봐봐 여기 쥐새끼가 살고있어 어 조심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쥐가 있어 여기 어 쥐 탓 아니야? 아냐아냐 싸우지마 싸우지마 못이겨 내가 봤을땐 못이겨 그갓 더 Central 너무虐 Card 또 kara 즉 아냐 뱀 정 디 harassment 디렉 하 이건 오우 자 역방향 저 먼저 갈게요 위로 헉! 헉! 어느쪽 이지? 아 내가 꺼줘야되나보다 여기서 아 아니다 아 바꿔줘야돼여 여기서 아.. Chelsea 여기서 바꿔줘 아 오케오케 바꿔주세요 헉! 헉! 오까이! 오까이 오까이? 자 제가 이제 베일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되죠? 아 저거 돌려줘야되는구나 아 이거 풍향계를 돌려서 오케오케 나 이해했어요 근데 풍향계 돌리는 버튼이 아니 그 미사일 쏘는 저 아 이걸로? 그걸로 돌려주면 내가 이거 타고 날아가는거 같은데? 아 이걸로 돌려 어 아닌거같은거 아 이거 이거 오까이 오까이 그렇지 내가 여기 타는거 같은데? 오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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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놓으시고 오까이 오까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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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너무 빠른데? 재미없어졌는데? 원래 우리는 전 구워야 재미있는건데? 죄송합니다 재미없게 해서 아 일단 올라가 있을게 내가 여기 뭘까? 한번 한번 저거 여기 여기 저거 좀 눌러주실래요? 뭐요? 아 여기 여기 와보세요 여기 서있어봐요 나 있는데 내가 이거 엉덩방에 찍을게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점프할 수 있거든? 그럼 저기 빨리 들어가는거야 갑니다 아 오케 이렇게 들어가서 저쪽으로 쭉 나가 앞에 있는거 저걸로 아 그럼 내가 뛰어가서 저 에임을 잡아줘야돼 에임을 잡아줘야돼 아 오케오케 이에스 잠깐만 내가 여기 가고 갑니다 빨리 뛰어가서 나는 아 내가 아 내가 형 간 다음에 하면 된다 그쵸? 이렇게 하는거 아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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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올려주고 형이 천천히 하면 돼요 빠르게 할 필요없네 어 빠르게 할 필요없네 빨리 하고 싶은데요 알았어 실력이 되니까요 응 하고 바로 가서 아 이거 걸리는구나 아 이게 다시 내려오네 내려오네 죄송 죄송 빨리 해야되네 빨리 해야되네 빨리 해야되네 갑니다 응 어 가아이 아아이 어 가요 어 가 거기서 누르면 어떻게 되죠? 역전류가 발생해서 반대 반대 빨아 들리는게 되면 그럼 저형이 저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 쇼옹 올라가서 통으로 들어가세요 나는 여기로 들어가고 야 기가 맥히네 게임 나 여기로 들어가 게임 디자인 그래서 여기서 맞나? 여기서 맞나? 여기서 맞나? 여기서 에임해야돼 괴 괴물소리가 나 에임이 있어 있어 오케이 아 여기 오른쪽 보면 되지? 요거님 형 어디음? 아 저기있네 아아 여기쪽으로 와봐요 어디요 여기 저에 있는데 저거에 들어가야되나 이러 뭐다요? 이 쪼옹 아 못가나보다 아.. 아.. 이거를.. 이 구슬을 어떻게 이용하는 거지 지금? 내가 다시 절..절로 들어가서.. 나도 절로 나가야되나?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아 이걸 빨아들여서 내가.. 쏘는거야 이렇게 근데 이걸 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걸 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아 내가 호스를.. 호.. 내가 호스를 조준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매겨 매겨 저걸 무겁게 만들어서 쏘어 튀기는거야 그치? 어.. 그리고 형이 넘어가 형이 넘어가면 우리 두개 할 수 있어요 이정도면 될거 같은데? 아.. 된거같아 아.. 좀 더 좀 더? 좀 더 좀.. 아냐아냐 할 수 있어 내가 점프를 잘 못했어 아! 호스에 잡혔어 뭐야 왜 이리로 들어 아 잘할게요 잘할게요 잘할게 내가 잘못했어 호스 오까.. 오까.. 아오오까.. 오까.. 오까... 이건 뭐죠? 밀어? 같이 하면은 밀어져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돼 오케이 오까.. 아아 됐다! 됐다 우리 개사라 아 너무 보스 보스 원안이 너무 깊어 폭풍 폭풍 증장 천 녀석 말은 믿지마 원래 몸으로 돌아가면 널 고쳐줄게 아 새 청소기 샀어 신형으로 겸사겸사 프랑스 청소기 허풍센 프랑스 청소기 사카 사카 정소기 같은거는 미국재가 좋지 않나 아 미국재 프랑스재를 샀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죠? 쟤도 어떻게 해야돼? 아 저거를 잡아서 아 아니네 아 저기다 집어넣어 집어넣어 빨아들여 어떻게 빨아들여? 빨아들여 쏴 쏴 형이 위에서 조준 아니 어떻게 지금 이해가 안되는데 잘 아니 이거는 그냥 피하는거고 어 형 형 빨아들이 샘 빨아들이 샘 빨아들이 샘 뭘 아 이걸로? 아 이해했어요 난 이리로 나오면 안되 아 나 완전 이해했어요 청소기 한번 피하고 어 지금은 피해야돼 그리고 내가 다시 이리로 가고 형이 하면은 빨아들이고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Y도 잡아서 에임 고고고고고 흡입을 내가 이거하고 폭탄 빨아들이고 그리고 저거 청소기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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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타하시면 살아나 오 내가 올라가 오 잠깐 지금 사아주지 고고고고고고고 와오오우 와오오 오 사이 오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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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로가 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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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내.. 아 형이 아래로가 안아 들려 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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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 미국 정석이 뒤져 안아 들려 여기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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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피하고 피하고 올라가고 쏘고 헉 힘이 없대 힘이 없대 저거 저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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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쉬 그래 눈 깔을 하나씩니다 눈 깔아 눈 깔아 눈 깔아 눈 깔아 눈 깔아 아 진짜 개잘인하다 페이널리티 페이탈리티 아 페이탈리티 개잘인해 진짜 청소기 불쌍해 배신당하고 처박히고 안고쳐주고 몸상하고 몸상하고 눈깔 뽑히고 청소기가 무슨 잘못이 있죠? 거의 순우경이네 왜 엄마 아빠 모습으로 만들었는지 모른다고? 음 사랑하니까 이 또 게임을 관통하는 또 따뜻한 그죠 가족 드라마도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오 로봇청소기인가 이거 뭐지 위험해보니까 내가 먼저 갈게 아 알았어요 먼저 가세요 아 아 늪을 간다는 얘기였어요? 아 먼저 간다는게? 저세상으로 간다는 얘기였어 위험해보니까 내가 먼저 협동하자 안그러면 못 지나가 오케이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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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엄청 여기는 짧게 가기 때문에 아니 길게 가기 때문에 인형들의 세계는 자 이제 북풍 나와야죠 북풍 북풍 어 어 어 새로운 망치야? 망치 대가리 망치 대가리 망치 대가리야 툴즈 우리는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그 툴 박스에 툴 박스에 메이의 툴 박스에 장돌이네 정확히 장돌이네 장돌이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이거 하네 형이 좋아하는거 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케인 케인님 케인님 거기에 누워계세요 케인님 아 아 아 아 케인 케인 아 케인님 옮기기 아 아 이 못을 뽑아 장돌이로 한파네요 2 take 2 한파네요 아 아 아 아 무기가 생겼네 아 이게 이제 2탄이죠 여기는 아 이것도 있어? 스테이지 2 와 멋있다 헌터 같다 헌터 아 이렇게 찍어버려 찍어버려 못 놓으면? 어 발사할 수 있어 오오 찍어버려 찍어버려 발사해봐도 돼요? 네 발사해봐 너 어따가 발사해? 뭐 예를 벽에다 유리에다 해봐 유리 유리 회수 다시 회수할 수 있어 아 그러면은 우리가 못을 이용해서 건너가야되잖아요 응 나무에다 박아야겠죠 아무래도 응 그러면 우리가 절로 가려면은 일단 내려갑시다 내려가 내려가 그냥 내려가 일단 지금 못이 필요한 상황이 올거야 여기 여기 뭐 있다 망치로 찍어버림 저 찍어버릴게요 아니 이거는 엉덩방아 아니야? 그냥? 아니 망치로 찍어버려야지 그냥 아 아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거지? 형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서 타서? 어 이거 무지성인데 이거는? 잠깐만 갑니다 형 나와있어 잠깐만 갑니다 너 무지성인데? 에라이 아 갈려버리네 아 저기 옆에 매달리는게 있는데? 아니네 어 여기 쪽으로 갈 수 있다 어 일단 그 쪽으로 가보자 아아 망치를 꽝치면은 그 타이밍에 건너가는거 아아 맞네 반대편에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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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쳐봐 갑니다 꽝 때리기 아 맞네 맞네 아오 까비 다시 한번 형은 뇌짓거리 있는데 피지컬이 없고 난 뇌짓거리 없어 알았는데 아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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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서 1인분 그러면은 저 친구를 어떻게 건너오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뭐 쏴야 되는데? 뭐 쏠거 없어요? 여기서 이게 뭐 뭐하면 아래서 이렇게 슉 올라오는데? 여기서 못을 발사하는거야 저기서 원거리로 이렇게 어 해봐요 해봐요 어 여기 여기 여기서 뭐 할 수 있는게 있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저 구석에 들어 형 왼쪽에 구석에 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어 형 저기 저 못있죠 못 왼쪽에 왼쪽에 왼쪽 봐봐요 저기 못 붙어있잖아요 노란색에 뛰어서 저거 매달려서 넘어가는거 같거든요 어 뭐있어 뭐있어 여기에 뭘 해야되나 아 그니까 띠 형 뛰어서 저기 넘어가봐요 한번 잡고 어 잡고 되나 안되나 보게 안 돼 아 다시 해볼게요 어 안 돼 이거 안되는거 같은데 그럼 내가 저거 그냥 내가 꽝 때려야되는건가 보다 그냥 내가 내 표시가 뜨는거 보니까 아니 만약에 되면은 저쪽에 막 노란색에다가 못을 쏘는건가 나무판에다가 형이 음 이런 나무판에다가 못을 쏘는거 아니에요? 쏴봐요 노란색에다가 못 쏴봐요 쏴지네 어 바뀌었어 다시 돌아와 그리고 아 다시 돌아? 어 부메장치로 그러면 여기서 쏘고 근데 쏘는데 내가 뭐 넘어갈수 있는건 아니잖아 형이 매달릴 수 있는거 아냐? 아 다시 해봐 이쪽으로 가볼게 형 다시와봐요 아 잠깐만요 이쪽으로 가볼게 이쪽으로 가볼게 어 나 알거같애 여기 쏘는게 맞아 여기 쏘는게 맞아 쏘는게 맞아 맞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저거를 저거를 내가 치는건가? 아닌데 표시가 없는데 근데 형 회수 회수를 안 누르면 회수가 안되는거야? 어 예 아니 시간이 지나면 또 되는거 같은데 일정시간 지나면 어 여기가 고비네 여기다도 쏠 수 있거든요 제 앞에도 아 내가 먼저 쏘고 넘어와야되나? 그니까 여기다 쏴 놓고 오는거 같은데 아 해서 여기 여기에서 만약에 쏴 놓으면 어 뭔진 모르겠다 일단 쏘기 쏴 놨어 그리고 그럼 내가 이거를 잡나? 매달릴수있어 저기에? 보라 오는걸 또 이용해야되는건가? 그런거 아닌거 같은데 쏴 널 망치로 때릴수있어? 아뇨 안돼요 아뇨 아뇨 못을 한번 여기다 놔봐요 바닥에 여기다 바닥에다 어? 바닥에다 못해요? 못은? 근데 그걸 왜 박는데? 그냥 뭐 되나? 잠깐만 잠깐만 주변을 좀 보지 여기서 이거를 하면은 회전해서 넘어가는 것까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끌고 오냐 이거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건너가는 것까진 할 수 있단 말이야 아아아아아아 뭐 알았어? 응 봐봐요 내가 때리면 어 여기 고리가 넘어가가지고 못에다 딱 한번 걸리잖아요 봐봐요 봐봐요 해봐요 고리가 딱 보이죠? 아아 저 때 딱 걸러야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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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완전 알았어 하나 둘 셋 그치 고정시키고 고정시키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아 이거구나 그 다음에 난 회수하면 되죠 여기서 그쵸 그쵸 이런 느낌이네 회수 이야 이거 빠른거야 이 정도 빠른거야 아아 이 정도면 더 렘했어 여기도 뭐 쏠 수 있잖아요 저기 저기도 뭐 한번 쏴 봐요 저기 그냥 여기에? 여기에? 그냥 쏴 보셈 없네 그러면 넘어가? 그냥 넘어가 볼까? 제가 먼저 해볼게요 안되겠지? 안되는 것 같고 여기 이거 여기에 지금 상호작용 표시가 뜨잖아 지금 응 요거는 그냥 장돌이 장돌이 제가 돼요 장돌이 장돌이 이거 어떻게 됐어? 걸어 걸어? 어 오! 오케이 그런게 되는구나 아아 아 장돌이가 이럴때 또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중점프 아 이중점프 오카여오카여카여 그리고 내가 여기서 또 만들어줘 이거를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아아야 미치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sich 뭐냐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욱 dall. 끝 으 ㅈ 이거 웃긴다 이거 웃긴다 개멋있다 쏘쌌쌌쌌? 여기 쏘쌤 또 쏴 또 쏴 간다 미친! 어 근데 표시가 안나오는데? 미친! 뽑아버리고 여기 또 쏴 어 형 두개 됐다 못 못 두개 됐어 그리고 내가 꽝 때려버리기 그러면 이게 작동을 해서 오세요 오세요 꽝 때려버리기 오케이 야 빠르다 빠르다 뭐 두개 쓸 수 있어 우리 이제 이거 보니까 슬롯이 세개까지 있는거 보니까 아 내가 일단 건너가서 꽝 쳐서 내가 올라가야돼 꽝 쳐주세요 꽝 치고 아니 이걸 어 잠깐만요 이걸 한번에 안되고 네네 여기로 꽝 치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여기로 가고 내가 이걸 눌러서 또 꽝 쳐서 옆으로 넘어가고 이거 아니야? 일단 한번 꽝 쳐봐 맞네 형이 어? 위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는게 없나? 같이 해야되나? 같이 해야되나? 이게 의미가 없네 그럼 위에서 뭐 없어요? 잠깐만요 어 위에서 지금 할 수 있는게 없고 다시 밑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위에가 없어요? 꽝 치고 둘다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되지? 이 위에는 뭐 요소가 없거든요? 저 형 위에 위에 어 잠깐만 내려와버렸네 형 이거는 안되죠? 형이 꽝 때리게 안되죠 이거 나만 되죠? 여기엔 뭐 없었고 이거 이게 높이가 다르잖아요 이게 꽝 쳐봐요 높이가 달라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지? 이거 하고 여기로 가서 또 쳐 아닌데? 꽝 쳐서 모수를 고정시킬 수 있나 어떤 요소가 있나? 아 여기서 쏘면 되겠네 저기 쏴 쏘면 고리 고리 고리 어 고리 고리 다시 한번 올려봐 그럼 여기도 쏴야되 그래서 이게 단 개식이구나 아 아ован 다시 꽝쳐야돼 내가 회수버튼을 잘못해 꽃두ATHER 꽝 때려 우린 서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게임의 주제 이거 그냥 이중점프로 넘어오면 돼요? 거기서 형이 실수로 회수 누르면 나도 데려가야 돼 컨트롤 이슈 컨트롤 이슈 죄송 아 컨트롤 이슈 죄송 아 고비인데 오케이 오케이 화난거 아니죠? 아니 흑인형이 좀 무거워요 원래 흑인형이 무거워 좋아 좋아 오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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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회수 이거 못 이거 못 없으면 못 깨 여기다가 미쳤다 못 없으면 못 깬데 이거 너무 충격해 오우 혁야 어머 여보 그만해 여보 여보 그만해 여보 그만해 아 좋네 엇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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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북풍 아 북풍 등장 제가 갈리지 않는 연합이 없어 우린 장점이oute 이들은 우리 집에서의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그냥 놀아주세요 후 만약에 도움이 되었다면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계십시오. 그래서 기억하시오, 이 소리가 들으시오, 따라서 계속 따라서 따라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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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 어루스! 요무스두잇! 투게더! 투게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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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디 때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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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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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오케오카이 오케오케오케오케오카이 코티 아.. 너는 내가 맞지 않잖아 나는 너모가 더 빠른데 내 핸드가 더 빠른데 으악! 으악! 으악 우야 오오오.. 우야.. 우야 우야.. 우애.. 우야.. 하하하하하하하 한 판 더? 아... 한 판 더 한 판 더? 괜찮아요? 괜찮아요? 쪼르뜨? 쪼르뜨 괜찮아요? 아 그럼요 아! 앗! 아! 그 위에에 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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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기? 포기? 어? 포기? 그... 아내한테 이길려고 하면 안돼요. 아 저 주는거요? 어... 어깨... 오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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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서 기어서 까만잠까만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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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는건가? 가만있어봐 아... 기어들어갈라그래 갈릴라고 여기도... 여기다 쏴주면 제가 넘어가는거 같죠? 그쵸 여보 갑니다 저 아래서 해야되는거같아 아래서요? 알겠습니다 아... 자... 여기 하나 쏘고 여기 하나 쏠게요 아아... 우리 마누라 잘한다 아 좋다 제가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어 아 꽝 때리겠다 아 형이 여기 저 위로 올라갔어 꽝 때리면 여기 고정시키는건가보다 꽝 때려봐요 일단 어 어? 뭐가 올라가야되고 있었지? 아 여기 왼쪽 왼쪽 여기서 이걸 타면 저기 열리네 응 그러면 여기서 이걸 못으로 고정시키면 지나갈 수 있겠죠? 어? 아 내가 회수 버튼 눌렀나? 다시 해볼게요 다시 꽝 때려주세요 여기서 이걸 한 다음에 이걸 못으로 고정시키고 나무 있는 데다 나무 있는 데다 아 두 개를 쏴야돼 하나로 힘이 안돼 아 그러네 어 두 개를 쏘고 아 회수해버렸네 아 하나를 세서 망치효과로? 그렇다는건가? 어쨌든 왔어요 여기도 자 여기서 다시 두 개로 조사버리고 지나가기 어 어? 오케이 여기는 내가 여기서 어 여기 저기다 한번 쏴주면 어 쏴주고 아 내가 일로도 갈 수 있네 저기도 뭐 누르는거 같은데 아 이중 이중 다시 다시 죄송 조건 더 가서 1 1 1 2 2 2 2 2 2 장면 1 2 2 그러고 아 빠져버리네 저거 내려오는거 저거 걸 수 없어요? 저 저 3개짜리 아 3개짜리 저기 있구나 그러면은 아니면 저 움직이는거 있잖아요 움직이는거 아래 아래 움직이는거 제 앞에 저기 어 고정시켜줘 어 고정시켜줘 바깥쪽에다가 그 내려가는거 걸리게 2개 다 걸리게 그 저 3개 거기 말고 아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하게 네네 알겠습니다 아 아 아니다 아니다 아 내가 타고 네 맞춰주세요 내가 타고 맞춰주세요 바깥쪽으로 나왔을때 고정시켜야지 여기서 나왔을때 고정 어 안하네? 어 고정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맞아 이거야 됐어 요거 요것도 넘어오시고 일단 고정 넘어오셔 이중점프도 넘어오세요 앞으로 아 대쉬 아 대쉬 점프 후 대쉬 어 처음부터네 어 다시해야되네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어 수고가 익숙해 어 오케이 고정 어 다시 넘어오세요 아 이게 타이밍이 네 음 고정을 시켜서 타임을 어긋나게 하고 풀어야 되는거 같아요 한 번 고정을 하고 제 앞에서 고정을 하고 아 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치 그리고 고정 어 그치 오케이 대쉬 오케이 잠깐 회수 회수 회수하고 망치 꽝 때리게 꽝 때리면 어떻게 되죠 올라가고 올라가고 거기에서 걸어주고 내가 이거 오카이 봤거든요 오카이 아 아 아 위에 또 하나 박을게요 밑에 하나 박고 위에 하나 박고 어때 위에 하나 위에 하나 박고 밑에 하나 박고 거기 위에는 박을 필요가 있었나 어떻게 위로 해서 건너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아 이게 이렇게 될 때 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컨트롤 미숙인 것 같아 걸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이씨 차분하게 그 다음에 위에다 박아드릴게요 네 위에 박아주고 두 개 박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두 개 박을게요 혹시 뭡니까 아니 왼쪽에 하나 박은 것 같은데 아 왼쪽에도 박는다고 여긴 아니야 왼쪽에 저기 내가 넘어가야잖아 죄송? 왼쪽에 넘어가야 되니까 아 박힌다 박힌다 이렇게 있다가 이거 너무 아래로 가면 제가 그거 되거든요 네 거 갈리니까 우왼쪽에 박아야 되나 우왼쪽에 박아야되나 우와어우 아 아 안 갈리네 안 갈리네 안 갈려 안 갈려 잘 박았네 어까이 어까아아아아아이 하하아이 어 나 넘어갈 뻔 꽝 때리기 꽝 때리기 꽝 때리기 쟤 올라왔다 올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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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까아아이 오까아이 이건 뭐지 오우 쉣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뭐 세 개 하나 이제 세 개 얻음? 어 여기다가 쏴주면 되겠다 잠깐만요 형 보여요 이거? 옆에 옆에 그걸로 막을 수 있어요? 아 막을 수 있나? 안되네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이중점프 넘어가나? 흑! 흑! 이건 아닌듯 저쪽 갔을때 아예 달려서 점프해야되는거같은 어 같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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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까아 에잇 가만히 있어야지 거기선 가만히 있어야지 그치 우리 잘한다 여기좀 깨주세요 망치로 이거 깰수있나? 형이 이제 쏘는거에요 아 오까 오까 오까아 오까아 여기? 어? 어? 여기 있어야 되나? 어? 아아 으으 벽을 이렇게 해서 탁탁탁탁 올라가게 오케오케오케 이해했어 오까아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아냐아냐 그거 말고 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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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고 왼쪽에 있는걸 뽑고 제가 넘어가면 오른쪽도 뽑고 근데 뽑을수 있는걸 내가 고를수 있나? 아 그게 뭐 골라요? 고를수 있음 고를수 있어 고를수 있어 고면 그걸 뽑고 이렇게 올라갈수 있어요? 이중점프로? 아니 그니까 위에 있는거 뽑고요 왼쪽에 있는 판 뽑고 맨 왼쪽 맨 왼쪽 맨 왼쪽 판 여시고 제가 넘어가면 이중점프 확인 네 그리고 딱딱딱하다가 위쪽 하나 뚫어주고 이거 너무 컨트롤을 요하는데 괜찮나? 한번 해볼게요 기다리면 되니까 잠깐만요 이거 이거 아 그럼 이걸 뽑고 어 뽑고 어 그치 그거 뽑고 이걸 뽑아 오케이 아아 아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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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비까비까비 이해는 했어요 오케이 매달려있을수 있으면 할수 있어요 조금씩 내려가긴 하는데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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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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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다 회수했다 미안 아 잠깐만 아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잠깐만요 이거 하나 회수할게요 잠깐만 끌려오지마 끌려오지마 그거 회수할거야 올리고 올리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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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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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회수하고 바깥쪽거를 받고 그리고 내가 넘어가고 넘어가고 또 받고 이거 회수하고 여기 받고 그리고 그리고 그러면 이거 회수하고 잠깐 회수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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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회수 어까이 아 아 나 점프를 해야돼 아 죄송해요 대시를 해야돼 대시 죄송 대시를 안했어 그냥 될줄 알고 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세 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 넘어올 수 있어요 그냥 한번에 점프점프 대시로 어 되네 그래 되네 이렇게 하면 되는거였네 여기 왼쪽은 못감 뚫어줘야돼 왼쪽은 왼 못감 이거 해줘야돼 아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올라가야되지 닌자처럼 알겠습니다 자 다시 위에꺼 일단 뽑고 탁 탁 탁 버텼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 뽑고 뽑고 자 한번 더할게요 여기 받고 어 오케이 고고고고 잠깐만 잠깐 고고고 왜 절로가 왜 왜 못올라가지 저기 왼쪽으로 안가 대시를 다시 다시 해볼까요? 할수있어 할수있어 고고 일 잘하고있어 오케이 제가 갈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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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갔다 올라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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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쪽 정리좀 할게요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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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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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힐 다 나왔어요 지금 잠깐만 뭐 어깨 어깨 어깨이 와아 했다 했다 헌부회수 어 내가 망치를 여기로 그거 깨주시면 돼요 그냥 그 유리를 깨줘 오케이 어깨이 아 그만 패 그만 패! 아니 여기서.. 아 위로 가는 거구나 깨주세요 고고 고고 이거 박살 낼 수 있겠네? 고고 고고 같이.. 아 같이 땡기기 연장통 열기 아까 위에 매달려있던 애구나 얘 보스 같은데? 아까 얼굴 달려있었는데? 보스전인가 봐 못을 이용하는 거겠지? 뭔진 몰라도? 아 보스전이네 보스전이네 렛츠게더 그라이미 툴버디스 어.. 아우! 뭐야 데미지 어떻게 주지? 아 저.. 뭐 박..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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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네 위에 어.. 내가 할게 아 쏴.. 여기 옆에 깡통같은데 한번 쏴봐요 저 밑으로 내려가도 되는 거야? 여기 있을 필요 없는 거 아냐?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넓은데로 아 그러네 아래가 있었네 아 그러네 아래가 있었네 나 계속.. 여기 올라가고 어 패러 간다 내가 너 패러 간대 여기 조심해 으깨진다 잘못하면 으깨진다 잘못하면 형 이리로 넘어가세 어 아 아직 안왔구나 암 커밍 예 왔어 왔어 잠 저 못피하고 고고고고고고 넘어가세 넘어가세 고고! 고고고고 살아났어 난 피하기만 할게 아 씨 그렇게 맞아 형 거기서 뭐, 뭐 하세 내가 뭐, 내가 여기서 뭐 할수 있죠 지금 여기서 할꺼? 할꺼가 올라가서 어 저거 맞추셈 어 저거 맞추셈 어 까아이 맞추니까 뭐 뭐가 나왔어요? 팔판 나왔어요 에임 실패 아 나 죽었네 울 수 있어요 혼자? 에? 혼자 울 수 있어? 저 죽었어요 다시 다시 나 완전 알았어요 완전 알았어요 아 으음 오셈 꽝치고 왔음? 하고있음 아 오 살았어 와 오셈 아하 고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고고 고 아 seminars 에이위셔가 안돼 엣정영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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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천천히 천천히 오케 천천히 천천히 살짝 피하고 오이애 살짝 피하고 아예 천천히 천천히 무..무시 자리가 나오니까 천천히 하면되 천천히 오깐 오고고고고고 타이로 unfortunate 좋다 X3 다시 다시 갑니다 이걸 왜 통과해못해 비온다 X3 고고고 다시 다시 무슨 감من 일병구학 처음에 노르만 디크꺼 같아 고우 고우 아 이건 왜 못해 잠깐만 아 나 완전 공병 느낌이야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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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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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널 어떻게 굿나오게 하지? 아까 그 형 쏘던거 있죠 쏘는거 하세요 아까 쏘는거 일단 가면서 쏠 수 있는거 다 쏴보세요 어 맞축법 저거 나오고 저걸 활용해서 어떻게 넘어가지? 어 형 넘어가고 형 일단 넘어가야되는거 같아 저걸로 어 넘어가고 어 그거 타고 형의 모험이야 여기서부터는 어 기다리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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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까 어 까 어 까 아 나 알았어 완전 완전알았어 완전알았어 점프 났기만 돼 아 나도 넘어가는거가? 아 나도 넘어갈수있네 나도 넘어갈수있어 나도 넘어갈수있어 점프 났기만 돼 여기서 점프 어쩐지 좀 오래걸리더라 점프 아 완전알았어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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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씨 못 아 이제알았다 우리 알았죠 어 알았어요 이제알았어 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아 잠깐 밑에 숨어있어도 돼 오셈 오셈 아 갑니다 진짜 간다 말리지마 진짜 가 오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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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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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피하고 못 피하고 자 꽝꽝꽝꽝 형 올라가야되는 절로 자 넘어가고 아 잠깐잠 올라갔어요 오케오케 잠깐 아 나 잠깐 걸렸어 걸렸어 자 칩니다 자 칩니다 나 어떻게 하는거지 나 나도 꽝치고 넘어가는건가 건너올수가있나 형 그 아 저거 고정시켜야 되는 애 여기서 내가 꽝치면 어 다시 오셈 다시 오셈 모스로 쳐야 되는 애 저 여기 서해도 돼요? 아 아 아 돼요? 알을 내려 가기 돼요? 해봐요? 가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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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그럼 내가 넘어갈게요 응 넘어올 수 있나? 어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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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깨줘 여기 이 깨줘 고고 요 요 요 잡았어 잡았어 꽝쳐줘 오가이 꽝쳐줘 아 나 안되네 형 이거 고 고정인거 같은데 고정해야 되나 고정 어 무엇으로 고정해야 돼 아 고정이야? 오케오케오케 다시 올려 꽝쳐줘 고고고고 고고 노르망디 노르망디 여기! 뚫어만 뒤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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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았다! 저기 뭐 뭐지 여기서? 여기서 뭐지? 아 닫았다 닫았다 아 두 명 닫아야되는거야 두 명 닫았다 고! 고! 저거 뭐 망치로 해가지고 푸는거네 어떻게 해야돼? 모스로 치는 그 군형이 보일텐데 그 저 이렇게 할 때 모스로 아 저 아 어 저 저 저 저 모스로 치면 되겠네 여기 어 그 내가 건너가 아 박아서 못 움직이게 만드는거 아니야? 어 그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가릴때 지금 이때 뭘 해야되는데 아아 저기 저기 뭐 어 저기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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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만 아 아아! 여기서 이걸 고정시키는구나 고정시켜 고정시켜 어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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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걸고 여기 여기 걸고 나 넘어가게 나 넘어가게 넘어가게 어떻게 해? 아니 여기 여기 맞춰 맞춰 여기 어어어 1개! 그치 또하나 맞춰 또 맞춰 또 맞춰 3개니까 아!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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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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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번 맞아 일단 루틴 한번 돌리고 오깔 오깔 힙쓸기 한번 당하고 힙쓸기 한번 당하고 당할거 당해 힙쓸기 한번 당하고 덩기고 아 죄송 못 받고 못 받고 오깔 받고 받고 오깔 오깔 나도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 되나? 이거 하나씩 그냥 이거 깨면은 다 무너져가지고 될거 같은데? 그리고 다시 오고 또 하고 그거 같애 아 오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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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함 어 다른 페이지다 동세 시키면 됐죠? 다른 페이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쟤 왜 구멍 뚫어 모름 모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미친 아 악 약점이 뭐야? 약점? 이거 이제 뭐 시간 지금 지금 이제 온다 온다 또 온다 이제 이제 맞추셈 맞추셈 아 나 이제 팔에서 넘어가지 맞추셈 맞추셈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고고고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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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망했어 다시 다시 한번 더 필요 어가 고고고고고고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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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팔 넘어가면 팔 넘어가면 이쪽으로 내가 자꾸 손부분에서 넘어가니까 아 왜그래 아 대쉬해야되다 됐어 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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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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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쉬해버렸어 뒤에 공간있었어 뒤에 공간있었어 아아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나태지옥 나태지옥 깨어 아 누워서 피했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리고 여기 팔 팔 어깨 어깨 나 이제 대쉬할거야 대쉬할거야 대쉬 오케이 오케이 쏘고 고고고고 고고고 고고 stato 쩔쩔쩔쩔 안 돼 뭐야 이거는 아 저기 맞춰 맞춰 딱 맞추라고 돼있네 페이지 3에요 페이지 3 맞추라고 돼있네 저거 뭐죠? 일단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에에에에에에 일단 피해야돼 아 저 그림 잘 피해 그림 잘 피해 파지채야 파지채 오우 저 뭐 하나 맞춰야돼 어 저기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꽝 때려 꽝 때려 아 여기 올라가셈 올라가셈 사배 올라가셈 형 어 사배 올라가셈 그래서 지렛대로 쇽 날라가서 뭐 다다닥 박는 것 같아 위에 어 저기 뭐 맞추는건가 피하고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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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셈 저 사브로 형이 사브로 사브로 어 오케오케 이해했어 아 파지채 온다 오케 나 때리지 말고 쟤 때려 나 때리지 말고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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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고고 사브로 사브로 꽝 됐음? 올라갔음? 올라갔다 올라갔다 아 올라간 틈에 못 쏘는거구나 오케오케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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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난리다 여기 난리도 아냐 난리도 아냐 아 내가 한 방 맞춰가지고 지금 화났어 어 화났어 지금 페이지에 투파댕 어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지금 와우 와우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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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파리채? 파리채다 파리채 올라올라올라올라 올라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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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한바퀴 좋아 위대가 없네 아 아 아 아 위대가 없는데 이제 와우 와우 와아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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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그냥 굴릴 수도 없네 오 카역 아, 저거 갈까? 깡!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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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제발 한 번만 정하면 될 것 같은데? 으악, 아... 아우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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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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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야 이거 억지로 깨게 하네 이게 억지로 깨게 어깨야 어깨 개죽어도 억지로 깨게 아닌데 내 실력을 깼는데 어 실력으로 깼어 근데 쟨 아 저 합체다 케니님 근데 왜 쟤가 악역이 되어버렸지 저의 역량이 어디있어 그 액스포이예요? 로즈에 도착할 필요가 당연히 당연히 세바스틴! 도와드릴까요? 다른 쪽에 도착할 필요가 톱으로 날려버리나봐 나 타러가 오오오오오오오 와우 와우 복풍 못가게 막어 복풍 아직 복풍의 연애 특강은 끝나지 않았죠? 다 들어야지 나갈 수 있죠 자 질문 시간 다 들어야지만 나갈 수 있어 와우 와우 어 근데 진짜 이거 매 턴마다 풍부한 그거를 많이 만들었다 어 형 죽은 데서 나도 아 아 옆으로 나도 우후우 어? 뭐야 어디로 넘어가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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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어떻게 해 어? 어? 아 옆에 있구나 저기 옆에 있다 옆에 옆에 오까이 오까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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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왜케 안되지? 하아 하아 나 왜케 못잡지? 하아 하아 나 왜 이거 못 넘어가지? 하아 하아 아 정기 지지 알았어 알았어 하아 왜케 못 넘어가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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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갈아타기 하아 호 하아 호 하아 다시 또 타고 하아 호 호 호 호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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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때려버리기 나 뭐 안 누른거 같은데? 하아 하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나 눌렀어 나 눌렀어 난 눌렀 난 또 어디로 가야되 흠 빨간색 빨간색 눌렀? 어? 됐나? 어? 빨간색 다 됐는데? 이게 뭐죠? 전기가 저 위에 아 저거 눌러야되나 보다 저 빨간색 이거 이거 눌러야되나 보다 빨간색 저거 어떻게 눌러? 일단 가볼게요 그럼 먼저 가봐 요거 타는건가? 아닌데? 내가 나보고 타라고 돼있는데 이거 이건요? 다 탈 수 있어요 아아 형 여기서 한명 탈수있고 여기서 한명 탈수있잖아요 같이 버튼을 누르는거같은데 하나 둘 셋 와이 하 아까 아까 동시에는 아니네 하 어? 못눌러 안눌러? 안눌러? 나 죽는데 같이 눌러야되는거같은데 형도? 고고고 눌렀어 나도 눌러 또 눌러야해 또 눌러 또 눌러 아 나 못눌렀다 나 못눌렀다 나 못눌러 한명만 못해도 죽는거야 어 동시에 탑니다 하나 둘 셋 누르고 가잇 여기서 또 눌러야됨 어 가잇 가잇 점프가 안되는데요 안되는데 아 갈아타는건가 그냥 갈아타기 옥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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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왜 나무야 그냥 아니 내가 점프야 아 맞네 점프네 꽝 때려버리기 일로와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다 옥카이 꽝 때려버리기 쓰리 보스? 쓰리 보스? 아 근데 이게 그 액트마다 특징이 있어가지고 진짜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구먼 다임자들 nee 일요일로 twe게 오케이 아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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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나... 뭐지? 아... 나는 아는가 봐서 멍청한 소리를 볼 수 없음 멍청한 소리도 왔어요 어 기다려 주세요 난 이게l 내 인생을 믿을 수 없는 줄 알았지 도대체 미쳤어 코디! 도대체 미쳤어! 우리는 파이너클라와 함께하는 소식입니다 도대체 미쳤어! 도대체 미쳤어! 도대체 미쳤어! 도대체 미쳤어! 도대체 미쳤어! 바로! 아, 깜짝이야! 도대체 미쳤어! 도대체 미쳤어! 꼭해주세요! If it is a spell how do we break it? Okay! I got this yeah me and Rose we read all about this spell stuff I'm a virtual wizard right now okay? Just give me some space i need to think Okay, so if the spell was cast through her tears. Than in order to break it! 오, 하하하, 하하하하. 그 부분에 부딪힌다, 우리가 조절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띄는 것들에 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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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찾아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가지고 우리 다시. 진짜? 흠. 오케이. 좋아, 오케이. 너는 어디에 찾을 수 있는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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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 맵인가요? 아... 야외... 맵도 재활용을 못해요 이러면... 스테이지마다 배경도 다 만들어야 돼요 북풍 연예특강 빨리! 젠장!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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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큰일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길을 우리가 로즈에 갈거예요 어, 부당벌레 뭐야? 벌레야? 부당벌레 개미야, 불개미 배 빵빵한거 봐 불개미 따라오세요 이게 뭘까요? 로프 로프 걸어서 가야되는 건가 본데? 불개미는 뭐 없네요 불개미는 뭐 딱히 알비 약간 알비가 로프였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알비 눌러도 뭐 안나오는데? F 그냥 F에요 어? F에요 그냥 F, 뛰면은 F가 떠요 아, 알비, 알비 아, 로프 그녀의 옷을 내려놨어 X 보 Dartmouth 어 아어 어, 나 넘어가진거 같은데? 아닌가? 아닌구나 와우 와우 음... 롤을 구성했지? 아니요? 왜 물어봐? 문을 구성했지 오! 누가 구성했지? 헤이! 우리 스윙! 마지막! 그 부분에 대해 사용했지 넘어가자 누가 누가 못하나 대결이야? 네 자 여기다 밧줄 오케이 자 기대가 큽니다 자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큽니다 이걸 왜 못 넘어? 못 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하하하하 재밌네 이 친구들 음...재미있어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아니...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여기...여기서 근에 비해서 2단 점프 해야 돼요? 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해 장난 여기 있는 게 더 편한 것 같은데 시야가 아... 재미없습니다 빨리 하죠 아... 재미없습니다 빨리 하죠 빨리 하죠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습니다 재미없다 진짜 재미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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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이건 뭐죠? 자... 이... 어... 던지기 어? 던져보죠? 어디로? 던져버리세요 그냥 저... 저 창문... 어 저 안으로 어 안으로 의미 없이 던진 것 같은데 나 지금? 어... 근데 이게 만약에 다시 안... 되게 친절한 게임이라 안 나오면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해야되면 나오겠지 명지버섯이다 명지버섯은 띠용띠용이에요 띠용 띠용 킹지버섯 킹지버섯 띠용 킹지버섯 좋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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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버섯이지 이게 영지고 여긴 못 가네 어? 어 가네? 어? 잠깐만 나 설마... 아 이거 전에 왔던 데잖아 잠깐만 이거 요술나무야? 아니죠? 이거 요술나무 아니죠? 요술라... 떨어지면 요술라무 이거 요술나무야? 아 뭐야 아 뭐야 위에 게이지가... 게이지가 있는건가? 어? 나 건너와졌네? 형 떨어지면 건너와짐 형 떨어지샘 응? 영... 나 영지버섯 있는데로 다시 왔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돼? 어 지금... 우리 어느... 어디로 가야돼요? 저... 우리 갓지버섯 영지버섯으로 가야돼 갓지버섯으로 가고 저 넘어가야되는거 같애 잘못하면 아래로 떨어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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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있네 저 위에 저거네 죽는게나 이럴거면 동... 어디로 가? 동... 호우요요요Y 어디로 가야되지? 저 영지버섯에서 나 그래서... 나 왜 여기임? 나 영지까지는 잘 왔거든... 여기서... 아 저기구만 킹지 아 나 완전 감잡음 쉽네 어디로 가야되요? 영지버섯에서 왼쪽 영지에서 왼쪽? 아아 아 여기여기 아 나 아래로 갔어 거기 쉽지 않습니다 어? 어? 이거 그거다 뭐라 그러죠 이거? 어 호빗집 같애 어 호빗집 같애 아 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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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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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궁지 어? 어 트랩 어? 혼미의 이 책은 Dr. Hakeem를 들으시나요? 그녀는 서로 서로에게 대죽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겠죠. 안 들어. 원하시면 책을 구할 수 있겠죠. 아빠 안 잔다. 죄송합니다. 으어어어어어어어엉 지가, 지가 저렇게 만들어놓고 지야? 다람쥐야? 예? 으음.. 다람쥐 같은데? 너네가 여기 낳을 때 죽을지? 뭐? 저 죽을냐? 없어, 저 정말 뭐스도 안 explode 내 앞에 두 번을 봐야겠어 왜 빠져나? 전체 게릴라 같아 응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마이버벌 안죽어 근데 오르몬 이런 생명체는 처음 봤어 안죽어 수퍼파워어어 무슨 카스트로가 집었나 보셨 응 스쿨얼 꼬리 땜에 위험이 안 살아 아 저 싱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원컴이라서 컴퓨터 하나 사야죠 아 지금 안 맞아요 거기는 싱크가 저번에 디아블로 할 때도 싱크가 좀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게임이 오래되면 점점 그거 할 거임 그럼 중간에 끊었다가 재부팅 하세요 아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헤이 헤이 저의 르모트 컨트롤 저의 르모트 컨트롤 저의 르모트 컨트롤 아 그래서 형이 좀 피지컬 이슈가 있었나 나는 괜찮은데 듣는 분들이 조금 다르게 나온대 헤이 저의 카스트로 어쩐지 어쩐지 컴퓨터 그 그 끊기는 거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지 너 그 카스트로 좋아해 응 저 그래서 컴퓨터 이제 사러 갈려고요 사세요 근데 요즘에 그래픽 카드 지금 품절이라 그래픽 카드만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3080 네 웃돈 웃돈을 많이 줘야돼 쓸만하게 맞추려면 한 400만 원 돈 들어 내가 전에 주문한 거는 300만 원 정도에 되게 좋게 했는데 안舌이 2개가 있어 지금 옛날식으로 어 슬라임 런처 와우 와우 아 이제 또 우리가 연합해서 하는거야 한 명이 수액을 바르고 한 명이 폭발시키는 거야 네 그 말벌 로봇을 잡는 건가 보다 말벌 로봇으로 타고 말벌 있는 대로 들어갔는데 권력에 취해서 그냥 살고 있어 어떻게 된대야 여기는 신세계 신세계 남쥐세계 오 여기있어 남편 탓을 나도 꿈꼈다 보니까 저 부인이 이니시를 여네 부인이 이니시를 열고 남편이 소스를 제공하고 부인이 이니시를 열어 남편도 거기서 인정을 안하고 니 잘못도 있잖슴 이렇게 가니까 무한 싸움이죠 가는 말이 안고 오니까 오는 말이 안고 와 양쪽에서 한군데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 게임처럼 내가 한번 참으면 쿠폰처럼 적립이 되면은 쉬운데 나만 참어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서로 자기만 참는다고 생각해 이게 확실하게 이번에는 얘가 참았습니다 이렇게 쿠폰이 발급이 안돼서 그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도착할 수 있나요? 다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 도착 his 도착되어야 되는데 도착할 수 있는 도착할 수 있는 잠시 iriNJ 거여 제 최근 희망같은,"V opener이 는데, QUEGE 포인트든을 살인만 볼 수 있다면 줄어들어, 방금의 고생들! 스마트krä프가 이 그것들이 다 생긴 것 같습니다. 가을에 불을 또 쥐고, 부치기 잔섭이죠! 개발을 위협하는 것 같습니다. 아... 칼힛이 아니네... 아, 밀 Website... 그치? 내가 맞춰서 쏘아올라 해봅시다 응 맞추셈 언니 어떤거 맞춰요? 다 두개 다 아무거나 맞추셈 맞추셈 파워는 엄청 쎄다 맞추셈 뭐 이거는 그냥 연습하는거 아냐? 계속 할 필요 없어 딴 데로 가야될거 같은데 고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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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봐 발랐어 오케이 와우 이건 임프레싱 임프레싱 어어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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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띠용 띠용띠용 맞는 것 같은데? 어.. 저기 길이 있어? 길 없지? 나무..나무.. 어 나무 불탄다 아 이건다 이거 이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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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esse 여기 꿀 발라서 꿀 발라서 내려 오 고기 아니 저기 내가 펴져 내가 이렇게 내리면 돼 이게 쥐덫을 이용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터뜨렸어요 이게 뭔가 쥐덫 아냐 이거 형 또 꿀 발라봐요 어? 쥐덫? 더이상 내려오진 않네 쏴봐 저기 아니 꿀을 다 쏴야지 그렇지 응? 저기다 쏘는 거 아니야? 꿀에다가? 어? 위에 밧줄 묶여있는 덴가? 어 밧줄을 해봐요 아 근데 밧줄을 하면 의미가 없지 띄용띄용으로 저기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띄용띄용으로 저기를 내리고 있으면 안다네 그럼 띄용띄용으로 갈 수 있어? 이렇게까지 내리면? 아뇨 안돼요 못가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일로 가긴 가야돼 터지면 안 먹었고 이건 아니죠 의미없죠 어 여기있다 여기서뭐 할 수 있는게 있어요? 어 뭐 여기 밖에 구멍이 있어요 어 어디에 올라갔어? 어 저기 위에 이런거 나무에다가 하면 어때요? 나무에다가? 나무에다가 묻혀봐요 이거 타지 않을까 이거? 나무? 여기에? 응 내려간다라는 대사가 나온거 보면은 안되네 어 기울어진다 어 기울여? 아 이거 한쪽으로 기울여서 형이 올라타고 내가 터트리면 쭉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걸 어느 쪽으로 기울여서 아 저쪽으로 기울이고 어 버섯쪽으로 기울이고 저 일단 이거 없앨게요 네 어 버섯쪽으로 붙이셋 터트려봐요 일단 터트려봐 어 옆 옆 옆 옆에도 붙이셋 옆에 어 됐다 됐다 아 근데 버섯이 너무 먼데? 해봐요 근데 여기서 너무 먼데? 이게 더 가까워서 이게 될 것 같은데? 안되죠? 이게 된다고? 이거 안될 것 같은데 앗 아 여기 기울이면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잠깐만 이거 여기 스프링있잖아요 여기 이게 뭔가 팍 열리면서 쥬더처럼 되는거 아님? 아닌가? 어 맞아 맞아 맞아? 팡 하면서 울리는 것 같아 이거 내가 이걸 터뜨려 터뜨리면 가벼워져서 팡 날아가잖아요 어 지금 여기 뭔가 묻어있어 바닥이 누래 터뜨려봐 으아아아아아 아 이렇게 이어주는구나 오 까아 그리고 여기도 터뜨려 그러면 올라가죠 얘가 와우 와우 여기까지는 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냐? 이게 쭉 올라가 올라가거든요? 이거 다 없애면? 거기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올라가는게 없네 아 이거 이거 그거다 저거 관역 내가 돌리는거다 이거 내가 돌릴수도 있지 않아? 형은 못 돌려 아 나는 그게 없어 파워가 없어 형 다시 내려오세요 제가요? 네 저거 못 건너가요 자살하셈 자살하셈 자살하면 아까 이어진 대로 함 됐다 이거 여기 좀 기울여 주셈 그 다음 거기서 돌린다구요? 올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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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것도 여기 폭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 아! 아! 형! 네? 내려와봐요. 아, 나 알았어. 이제 여기에요. 여기서 이거 조금 묻혀줘. 형, 내려와봐요. 어? 내려와봐요. 왜요? 자살해봐요. 또 자살해? 응. 왜? 왜 자꾸 자살해? 왼쪽 화면을 봐봐요. 왜 자살해야 되는지.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자살. 왜 또 여기야? 형. 미쳐봐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님? 처음이야? 죄송. 갑자기 떨어지. 자, 터트림. 우어어. 우. 자, 여기서 쏴서 올리세요. 그래. 여기까지 쉬워.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해야되요. 보세요. 여기서. 내가 내려와놨네. 그냥 가면 돼. 여기.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깔끔해요 좋아요 네 이거를 한번 태워볼까요? 이끼같은거 개같은거 좋다 좋다 어까 개같은거 잼 바를게요 그렇죠 그쵸 여기서도 잠깐만 잼을 한번 발라볼게요 무겁게하기 잼 잼이 통과하네요 저 심지 심지에다 붙이셨 안 붙어요 이렇게 하는게 아닌가 보다 여기 벽에다 붙여보세요 벽에다 여기네 여기 누런 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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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갈 수 있겠죠 헛헛 여기 있어 넘어갈 수 있겠죠 헛헛 여기 있어 와우 굿 굿 여기서는 어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붙여요 또 붙여 어디에다가요? 벽에다 벽에다 이 위로 올라와요 어 오까이 터트려 오까이 에이 이거 개잘하네 아 너무 시시한데 로프를 내리려면 이걸 여기에 잼을 묻혀 수액이 안 붙어 안 붙어 그러면 저 쥐덫을 이용해서 뭐 어떻게 하는 밑에 어 이걸 꽝 해야지 꽝 찌그러지면서 되는데 어 요걸 하려면은 흠 저 와이어 액션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한번 쳐 무겁게 해봐요 이거 무겁게 해봐요 그거? 어까이 저기 매달려? 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건데 매달린 다음에? 매달린 다음에 그 한명이 형이 넘어가고 내가 터트려줄게요 아 이중점프로 해서 매달릴게요 다시 허 허 오까이 오까이 거기 뭐 있어요? 여기 뭐가 있네 아 이제 여긴 붙어 아 내가 한번 돌려줄게 내가 돌려줄게 방향 여기 다 안 붙어 여기 다 미끄러운 표면이라 그러는데 아 그럼 벽에 붙어서 벽에 붙으면 제가 쏘아서 다음 옆으로 넘어가줄게요 제 화면 보면 형이 붙으면 내가 쏘면 돌리잖아요 그럼 저쪽 반대편 왼쪽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반대편 왼쪽? 아 어 형이 여기서 뛰어서 붙으면 여기를 넘겨주면 저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뛰어서 붙으세요 미끄러운 표면인데 붙을 수 있을까? 해볼게요 한번 한번 해보세요 어 됐다 사람은 또 붙네 어 으어 넘어가세요 오까이 오까이 이게 아 여기서 이 끙끙이만 안 붙나봐 내가 올라가면 되나요 어 여기서 이제 여기 위에 올려줘야지 이제 그 위에 끙 그 물 어 그 뭐지 저거 슬라임을 위에다 뿌리면 안 돼요? 안 붙어요? 슬라임? 여기 내가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직접 어 올라가봐 오케이 으어어어 맞네 맞네 됐네 됐네 오샘 오샘 이거 껴져가지고 응 야 여긴 뭐냐 아 이거 좀 더 재밌어 이거 또 붙이면 어 넘어가네 어 정말 놀아야 돼 어 저거 터뜨리고 저거 터뜨리고 저거 터뜨리고 저거 터뜨리고 오케이 올라가세요 그럼 내가 이쪽에다가 잼 바를게요 응 응 오케이 잼을 앞쪽에다 붙여서 제가 앞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 오케이 그치 오케이 응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여기 내가 탈게요 오카이 아 이게 그거구나 응 좋다 풀 붙이고 도토리 봐 오카이 도토리 되게 소중하게 저렇게 해놓은거 봐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무시해도 된대 일단 무시하면 하지마는 얘기지 이거 뭐 참지 미니게임인가? 아 미니게임이네 미니게임이네 미니게임 다른거 다른거 좋은거 같아 그거를 잊지마는 못해버리지마 하하하하 잘생겼네 아 넛츠 목욕 사우나기 이게 이거를 끊으면은 이게 딸칵 하면서 열리는 거 아닌가? 아 그러네 아 그러면은 다 묻혀놓고 해야겠다 묻혀놓고 우리가 올라가있고 묻혀놓고 하죠 아 그거 내 안에 들어가야돼 팡팡팡 하니까 됐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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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묻는다 끝에 끝에 됐다 합니다 맞추기 힘든 것부터 해야겠다 됐나? 아 이거를 다 연결시키면 되잖아 연결시키면 아 그냥 어 양이 그냥 컴퓨터 그 아끼지마 소스 아끼지마 망해 소스 아끼는건 망해 고고 해봐 해봐요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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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그리고 안 이어졌는데 그냥 아 그냥 지나가 이런거 같아 방금 그 게임이 약간 친절해 죽어도 죽어도 다시 부활시켜주고 어깨 어깨 아 여기는 말이죠 음 무 이거 여기 뭐가 있는데 무겁게 아 무겁게 해서 땡겨 어 저것도 어 그 다음에 거기서 터트리세요 이거는 내가 터트려 네 쭉 가겠죠 여러분 나 나는 안탔는데 다시 그럼 다시 붙이셋 붙이면 되지 이거 옆에가 통과되네요 좋네요 벗칼 좋다 아 좋다 그리고 그냥 무.. 묻혔노 샘 저기 묻혀나? 네 아 이걸료만으로도 갈 수 있는거구만 그치 또 묻히고 또 묻히고 그리고 더 가게 하고 싶으면 음 어 어 말 버리다 어 어 말 버리다 어 말 버리야 내가 아마 묻히면 당신이 마무리 당신이 마무리 우우 우웅 뭣히세요 안 묻혀도 제가 쏴도 되는 것 같은데 또 온다 또 온다 여기로 남겨줘 아 붙여야되네 멋있어 끝 와 어 구구 이게 호민 형께 좀 맞추기 어려워 내꺼는 바로가는데 호민 형건 포물선이라 괜찮아 난 괜찮아 여기 불 붙이자 아닌가? 맞는 것 같아 아 올린 다음에 쏘는 것 같아 저기 어떻게 올려? 이거 우리가 절로 가야되는데 아 저거 저거 내리셈 저거 이거 이거? 어 이런거 이런거 내리셈 이거 이거 이건 것 같아 아 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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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열려해 아래에 열려해 아래에 열려해 아래에 열려해 고 여기 한번 태우면 어떻게 돼? 제가 아래에서 쏠 거예요 형이니까 여기 여기도 연료를 넣으세요 위에도 넣었어요? 아 완전 예암 잠깐만 건너가서 넣어놓을게 오케이 쏴 자 쏩니다 네 하나 둘 셋 또 뛰고 또 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 와우 와우 오우 오우 성공 와우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엔드에서 그거 준비했으면 못했을 수 있어 아 그래요 여기는 어따가 붙여야지 내려가려나 올 수 있어요 일로 아무데나 붙여봐요 그냥 이거 한번 태워볼래? 여기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아 형형형형형형형형형 뭔가 무거운게 있고 이거 이거 그 지푸레기에 있잖아요 지푸레기 네 지푸레기랑 제가 맞출 수 있게 벽에다가 연결해 놓으세요 쭉 연결연결 소스 아끼지마 소스 아끼지마 그니까 연결되게 그 위에 지푸레기랑 잠깐만 지푸라기까지 잠깐 조금 더 쏴야돼 아 됐다 된거 같은데? 와우와우와우 됐어요? 네 됐어요 저도 넘어갈 수 있어요 소스 아끼면 망해 소스 아끼는진 망합니다 저쪽저쪽 안에 쏴봐 어 그건 또 아있네 위에 위에가 뭐가 있는거 같은데 아 위에를 위에가 지금 이게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무겁게 하면 되잖아요 저 저 저기를 뭐라고 그러지 저거?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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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가 쏘면 된다 쏘면 된다 어 내가 감으면 된다 잠깐만 아 들어왔네 그냥 가고 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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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뭐 있는데? 어? 뭐 있어요? 어 여기 같이 하는게 있어요 아 이거 미니게임 함? 함? 아 땡겨가지고 군양에 넣는거야 하긴 그렇죠? 두번째 주지 다시 집중 으어어어 으어어 으어어어 아하 으흐흐흐 예! 저는 마스터의 로그인다 한판들 그리고 이미 마스터인다 너 집을 가벼워, 코티 죽어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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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을땐이게 할게! 같이 갑시다 고고고 뭐가 중요해 난 팔이 아파 난 두 잔 마심 난 두 잔 마실 거잖슴 에? 난 세 잔 맥주 맥주로 되겠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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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B B 왜 안돼요 F R.B R.B 아 바로 바꿔야 되네 F를 안주네 공명 복창하면서 하면 되게 잘 돼 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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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니였어 R.B 나 왜 바로 바꿔야 돼 바로 바꿔야 돼 오케이 옥가이 옥가이 어깍아잉 R.B 여기선 R.B가 안 먹히지 미안합니다 어깍아잉 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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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이 좀 그게 심한데 이게? 아비? 뭐가요? 형이 지나가고나서 터져요 뭔가 이게 어 좀 약간 어 렉이 있어 형 맞아요 그래 이게 말이 안 돼 아 이거 왜 이상한데 렉 있는 거 같아 렉 렉이 있어 렉이 엄청 심하고 말이 안 되는 렉이에요 이게 어 이게 지금 예측에서 하는 거야? 렉을? 예 어 어허허허 아 아 그래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이거를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렉이 있어서 그런 거야 오케이 됐다 어 오른쪽 아래에 하나 더 있어요 거는게 거 걸고 하나 어 보이죠 아래 점프해서 걸어? 아닌데? 좀 더 내려간다면 걸어 오 이게 아닌데? 방향을 점프해서 걸어 좀 일찍 한 것 같아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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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됐다 점프해서 걸어 걸어 어깨네 어깨 어깨야 어깨 어깨 이게 뭐라고 이게 뭐야 엄청 쉬워 어 아 렉만 아니었으면 그죠? 아 렉이 렉이 좀 심하네 미스 Q 아니 여기 그 날개에다 붙여야죠 아니 그 어 위에 있는 데다 붙여야죠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걸 없애야죠 아 내가 없애야죠 아 무한동력이야 약간 오카이 오카 계속 돌리는건가? 어 위에도 하샘 위에도 묻히샘 거위도 잡으면서? 거위도 잡으면서? 어 거위도 잡으면서 으악 대장 ㅈ오 으으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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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있다 대장 대장 으흑 여기있어 대장 내가 이거 없애 없애야돼 내가 어 무치샘 무치샘 그 위에 무치셈 위에 위에 무치셈 아유 내가 터뜨렸다 죄송 죄송 아 내가 또 터뜨렸는데 오카요 오카요 아우 나 다쳤다 저거 왜 안내려가지? 얘랑 싸우는건가? 쟤 이제 무치었으니까 쏨 이건 뭐지? 더이상 안내려가네 얘 그냥 잡는건가? 예 일단 얘 잡아야될거같아 아 진짜 빠진다 아아 아만네 잡아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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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판도 좀 약간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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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나네 아아 아아 난 잘 피하는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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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어 렉이 있는데도 물궁이 좋나 네 워아 그래픽빠 이야아 웅장하다 야 픽사 애니메이션 같애 응 예 로봇이 있겠지? 어 있네 로봇이 있다 아 아니네 로봇이 아니네 쟤는 갑옷 입은다네 저 켄타게 켄타게죠 저거 아 피자 써놓은거 피자 써놓은거 어 여기 왔다 저기까지 왔으면 구해줘 나는, 나는, 너는 좀 아쉬운 것 같다. 나는, 우리는 그냥 스케치를, 준비하는 것 같다. 응, 맞아. 준비하는 것 같다. 좋, 하지만 기억하는 것 같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 같다. 감사합니다. 너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알았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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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힛... 히히 힛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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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히히 힛 힛... 그 옛날에 그 풍이형 그 타조 흉내내던거 생각난다 우리 반대로 가고 있는거 아니죠? 아, 이제 뭐야? 마고들아야? 그 낙들아야? 코지! 우리 낙들아야 돼! 계속 가고 있어! 돌진하면선 돌진하면선 아 여기 왼쪽부터 여기 왼쪽부터 아 아 아 아 저쪽 저쪽 파이팅 안 묻은 게 안 묻은 게 이쪽도 근데 애벌레 무시해도 되겠는데 돌은 안 돼요 그렇다면 이쪽이다 하이호 시버 하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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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 뭐 묻혀서 터트리는 것 같은데 아니 여기 여기 위에 찡겨나가는 데 위에 와우 아아 이렇게 해서 비를 하나씩 만드는 거구나 싸우자 싸우자 하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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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ó 첫ISS 하이호 하이호 카육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너는 최고의 무차롱이야? 이미 적분간다 무쳐넣무쳐넣 무쳐넣 터뜨려 많이 묻히면 많이 다네 아닌가? 무지김도 느려지는 것 같아 약간 터뜨려 와 됐다 억지를 잡네 억지를 잡어 마우스를 풀로 이렇게 해도 여기까지밖에 안 돌아가 네 너가 좀 터뜨려준네 고고고고 터뜨려 터뜨려 헤이! 이게 너의 카메라야? 하하 그래서 고양이가 뭔가를 떠나고 있어? 다행이다 이렇게 기념으로 아 기념사진이야 여기 앞에서 이렇게 다시 귀엽다 사진 아 이렇게 찍으면 되겠지 호크 포크 포크, 포크, 빨리 앨라옴 엇갈 가겨봐 이거 왜, 왜하는거임 이거 구경 구경 야아 배경바꾸기도 있대요 그.. 그냥 뭐 요소, 재밌는거 이거 너희 가족 아니니? 너희 가족 뒷모습이랑 너무 비슷한데? 어? 어? 정말 비슷하다 쏘맘 체형인데? 근데 왼쪽은 내 체형이 아닌데 오른쪽이 어느쪽이지 우리? 위쪽인가? 개발자들 사진 넣은 것 같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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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데? 지금 큰 핵을 쏟아야 해 잠시만요 그거는? 핵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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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가? 뭐? 또? 또? 너가 다중인거? 또? 또? 억지로 묻히고 억지로 깨 아아 아 둘 다 동시에 죽으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되게 상징적이네 북풍이 춤춥니다 둘 다 죽으면 안 돼 둘 다 죽으면 한명은 살아야 돼 워어어 이제 큰 핸들을 보내야 돼 하하하 내가 죽을래 그냥 많이 묻혀놓고 한 번에 해도 될 거 같아 나 죽을래 나 계속 뛰어 그렇게 좋아 둘 다 죽음? 뭐 도원결이 했어요?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감도 올려 감도 올려 50 감도 올려 소리? 소리는 최고예요 아 너무너무너무가 아 아 됐어 됐어 뒤졌어 뒤졌어 아 좀 정신없는데 흐흫 흐흫 죄송 오케오케 온다아 엔커뱅 나 이제 한대도 안 맞음 왜냐 너도? 아 자 다음 잉커뱅 한대 맞음 일단 한대 맞음 잉커뱅 아 잉커뱅 오케 아 또 말했네 아 씨 타이밍이 두 번째가 이 지금 아 지금인데 세 번째가 어 형 제가 방법 안하였어요 자신 없잖아요 그냥 구르게 하면 되요 계속 자신 없으면 그냥 구르게 하세요 비가 알려줄래 저 좀 하지 마!!! 코티! 하자! 수..수참 야 이거 게임 진짜 어깨다 어깨 나이스 어깨 나이스 어깨이 어깨 어 뭐야 안깨어? 야 연출봐 어웨이 아웃 주마등 펀치급 또 싸워 또 싸워 어깨 어깨 엘리지언 보듯이 그냥 보고 있어가지고 네! 어 약간 좀 서로 누그러졌어 서로 친해졌어 많이 친해졌어 오오오 서로 이제 막 뭐라고 하면 이제 굿 아이디어라고 하고 있어 우후! 헤헤헤헤, 이 모든 건 다투명이 될 것 같다 모든 건 여러가지 특징이 있음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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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고고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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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는거야 플랜의 한 boss 파이벅 사 RV 어깨역psy não 오오오 아 살았다 야 이거 벌.. 이 벌공장이 진짜 장난이 아니네 저쪽에 저 수문이 보여요 아 그러네요 똑같은데? 죽을 수 있나? 이쪽 아닌가? 어 여기있네 죄송 아 무겁게 해야되나봐 아 폭발력으로 폭발력으로 밀어야되네 고고고 저쪽으로 밀어야되네 저쪽으로 밀어야되네 조금만 기다려! 저쪽으로 밀어야되네 와우 그래픽봐 호쾌하다 호쾌해 이거 내가 조종하고있는거임 어 대박 베트남 하롱베이같다 이거 묻혀야될거같은데? 벌 벌 벌 이제 벌 바쁘네 아 아직은 괜찮아 아라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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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치아마트 피해야되는거야 어떻게 제압이 안될거같은데? 도망가야되는거같아 아 그냥 피하는거네 피하는거 조종잘하기 아 이거 조종잘합니다 오른쪽이야 벽에 딱 붙으면 돼 나는 하는게 없네 아 위에 저런거 맞춰야돼 어어어 완급조전도 진행할수있어 오깨heimer 오깨열치 오 tox 오그か嘛 오 rue 우리가 어디로 가야돼? 우리? 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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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아 거기 반대 같은데? 목적지를 모르겠네? 어 거기 맞아 거기 맞아 저 순문 순문 맞죠? 아 저기 저기 오 칼! 아 안 묻네 여기도 또 있어 여기도 여는 게 고 고 고 고! 와우 해파리 짤라패스 손전등이 떠있어요 뭐 없는데요? 이상 무 전방 이상 무 야 상륙 상륙 이건 뭐죠? 어... 이걸 집어넣는 것 같아요 여기다 연료를 넣고 연료 넣었어요? 아 여긴가? 그 지나갈 수 있나? 배 다시 타야되나? 여기요? 어 지나가... 어... 아닌데 이게 끝인데 그죠? 여기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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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라피쉬를 탈 수가 있어요 빗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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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검다리야? 짤라피쉬가 이제 보임 빗때매 빗때매 흔들려요? 띠용버섯 아 띠용버섯 아니네 누가 이렇게 낙서를 해놨어요 그죠? 이렇게 다람쥐 군단이 쳐들어가는 벽화가 와 스쿼럴 시체 아 터전이 이 뭐야 터전이 없어졌어 이 뭐야 포크레인 들어와가지고 집 지으면서 이 숲을 개관하면서 다람쥐들이 살 곳이 없어지고 말 버라고 싸워 이게 우리야? 와우 휴지 휴지가 부족해 왜 부족하지? 연필 주워왔어 미제연필이다 미제연필 미제연필이 얘네한테는 국산연필이야 멜랍게도 오오 집에서 이런거 빼옴 아씨 잘 아아 다움총 응 다움총 와 이거 봐 예아 저기 다음에 여긴가? 다음에 저기? 아 여기 ㅇㅇ... ㅇㅇite ㅇㅇ 와우 ㅇ... 장인거든요? 아 여긴 아니고.. 왔던 데인가? 형 왔던데요 어디로 가진 Видldye PI 저 위로 간 다음에 porta 우와 우와 우우우우~~~ 우 capacidad 우 quarantine 우 Independ 아 저기로 가는 거네 옛날 샐런넨 게임이 생각난다 플레이스테이션에 무슨 목돌이 목돌이 긴 애들 막 돌아다니는게임있거든 날라가는거 아 그래요? 플레이스테이션 명작중에 하난데 전이 ~~ 전이? 전이? 목돌이같은거 막 날라다니는거 있잖아 어? 나 왜 죽음? 형? 쩌니 맞았죠? 나 동물박사 매기 매기가 고래같애 어우 근데 게임을 진짜 잘 만들었네 음 재미없으면 환불해 주겠다고 한게 호언장담 한 이유가 있었네 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중심 잡아야 돼 이것도 게임의 일부에요 멍 때리는게 아냐 멍 때리고 있으면 미끄러져 떨어져요 야 울산 고래축제 생각나네 상갱이 야아 이거 봐 그래 씩 봐 떨어진다 너 쩌쩌쩌쩌 아니 좌우드만 움직이면 되는데 저 길 왜 가는거야 재미없으면 100만원 진대 다 왔다 곧 재미없어질 예정이래 어렵나 여기? 이게 어렵나? 어허 꼬아서 느끼 찰흙인형 여자는 이과인형이라서 그 몸의 구조가 딱딱딱 관절이 딱 보이는데 남자는 뭉클이라서 관절이 찰흙으로 되어있어 어? 때리는거 아닌가 보네 이건데 쒸 코지! 슈팅량이야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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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미니게임이야? 뚫어빵? 뚫어빵? 이게 뭔데? 뚫어빵이 뭔데? 그 왜 발사하는데? 그 왜 발사하는데? 그냥 이쪽에선 쏠 수 있어 아 서로 맞추기인가 보다 아닌가? 아 아 총 충전 총 충전 준비됐어! 내가 원하는 거야! 뭐지? 어디가? 나이스 아 아무것도 없지 진짜? 네! 거의 다! 간단하게 형맨한테 죽일 수는 없어 찜짝만을 대주는 건 안돼 그건 안되지 아! 분명히 이걸로 만들었다고 아, 슈팅 플런저들은 진짜 슈팅이 없지 여기 아닐까요? 여기 같은데요? 여기 한번 불 좀 질러볼래요? 뜨겁게? 여기 아님? 음, 안돼요 위, 저 위 같은데? 어, 위다 위 위 저 위에서 우리가 들어왔나? 아, 우리가 들어왔어 위에서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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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께, 갈께 가고있어 암 커밍! 여기네 여기네 어, 여기 도토리, 도토리 박스였음 여기? 여기 뭐가 있는데? 도토리 박스 여기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잖아 여기 여기네 여기 고고 엘리베이터 고고 이런거는 껌이지 이제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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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야해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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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놈이 양 Maj 추진 IM아 아, 이건 쉽지 이건 쉽지 피하기 이건 쉽지 피하기 이건 쉽지 신경도 경고 이곳입니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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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깨네 이거 또 안나오네 나올법한데 어깨 다클러스! 예아! 나이스! OKAY! OKAY! 아... 아... 이 곳이 뭐지? 음... 아...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화려해 네, 맞아요 이거 준비됐어? 잘 모르겠어 아... 불쌍해 장풍이 뭔 죄야 장풍이는 안붙어 안붙어 수액이 안붙어 봐봐봐봐 그... 바닥이나 이런데 묻혀가지고 해야 되겠는데요? 웨이브 잘 피해... 어... 바닥 깎아놓을게 무슨 구멍? 아... 구멍! 구멍에 달아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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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에다... 구멍에다 채우면은 구멍으로... 아... 나 완전... 이제 알았어 구멍에다 채우면은 거기 유인해가지고 그때 터뜨리면 된다 여... 여기로 유인 여기로... 여기로 유인 여기로 유인 아... 여기로 유인 여기로 유인 아... 구멍에다 맞았네? 안맞았네? 아... 다... 다 쏴아놓으세요? 싸놨어 웨이브 피하고 어... 맞았다 맞았다 아 뭐야 채우샘 채우샘 아씨 벗가이 이거 착지하자마자 웨이브 웨이브 피하고 웨이브 피하고 3번 아 채웠어 웨이브 피하고 피덕만 피해주고 아아 죄송 웨이브 웨이브는 피해야 돼 아 아 아 맞았나? 아 왜 안되지? 좀 맞았어 아 아 하이씨 사각에서 왔어 채우고 계쌤 채우고 계쌤 채우고 계쌤 오른쪽 뭘 엇 열ab 헉 엇 내가 절..절로 가야겠다 아아 어 까이 이쪽으로 윈 이쪽으로 윈 이제 이쪽으로 윈 어 까이 얍 후우 바..방금 영화 같았다 달려오는데 몬스터헌터 같았어 어? I'm just a beetle 어? 안 죽었어 지니까 그냥 딱정벌레를 장수풍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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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딱정벌레를 이겼으면 우리 해체됐잖아 이겼으면 장수풍뎅이잖아 이겼으면 장수풍뎅이잖아 포즈는 꼴을 받아 아.. 아.. 그 왕은? 그 왕은 모든 왕은 어? 그 왕은 그 왕은 너 그 왕은 넥터를 한 정도라도 그 왕은? 넥터 맛있다 아.. 우리가 기다려주면 빨리 가고 넥터 회전? 아 내가 조종이고 아 내가 쏘는 거 내가 쏘는 거 점프할 수 있고 어까이 어까이 뭐가 된다는 거 니가 싸우는 거고 내가 조종이야 쏘는 게 뭐지? AT IT 그거 그냥 아까 니 자기 총 쏘듯이 아 어까이 근데 이게 뭐지? 왜 조준이 왜 이게 있지? 어까이 어까이 아 내가 이거 이거 터뜨려주려야 되는 거 같아 내가 안 터뜨리면 터지는 거 같아 점프 점프 슈퍼 점프 슈퍼 점프 슈퍼 점프 그게 아니고 내가 컨트롤 잘해서 살아있는 거야 오케이 조금 부숴줘야지 어까이 어 이 안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 어까이 까아이 어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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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죄송 세이브에 풀피 어까시스 어깨시스템 세이브에 풀피 어깨시스템 세이브 세이브에 풀피 어깨시스템 게임 아이고 꽁무니에서 불다 딱정벌레 쟤 뭐야 버려지는 거야 너무하잖아 너무하잖아 이건 왕이다 로봇이야 아 저 안에 람쥐 타고있음 저 X라고 되어있는데 맞추면 될 것 같은데요 X가 어디있는데 저 몸에 두개있잖아요 딱지 그 반찬복 어 어 아니 이거야 이거 타야돼 이거 타서 어떻게 하는거야 아 등에도 있어 한바퀴 돌면서 쏘고 오세요 어까이 이해함 아 아 못맞았다 못맞았다 똥꼬 똥꼬에 내가 많이 발라놨거든 짤리 많이 발라놨거든 어까이 계속 돌면 돼 그냥 오우 이건 아닌데 아 엉덩이 보여줘 엉덩이 대가를 줄어 주게 하지 와우 대가를 줄어 주게 하지 와우 이건 무조건 무조건 죽는건가봐 아 이게 안되네 아니아니 저걸 타야죠 저 쏘는동안 아 무조건 타야돼 애플을 타야돼 브레스 나오는동안 나 어딨어 저 형 죽으러 간거 같은데 형 방금 죽으러 온거 같은데 잘못 탔어 잘못 탔어 잘못 탔어 저 저 타고 오면서 타고 등에 어 뭐야 나 떨어졌어 나 떨어졌어 등에 좀 적셔놨어 내가 적셔놨어 적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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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등 적셔 아우 형 살아있어야돼 나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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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왜 쇼 어? 쇼 쇼 스웩이 스웩이 별로 없는데 ё 에쩘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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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왜 저래 폭탄 아우 좋아 에쩘 해치게임같은 피하는거인가 보다 이거 아 죽었네 나 태어난 나 태어난 나 어딨어 아 나 여깄어 야 형 때문에 살았다 나 태어난 나 나 태어난 나 뭐가 안 묻어있어 뒤에는 다 꼈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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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 배꼽 가슴하고 배 전방 전방 저거 뭐야 이거 나 어디야 아 아파 아 나 죽었어 우와 형 잘 피한다 형 잘 피한다 오 오 잘 피해 어어 죽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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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살았어 살았어 사는동안 내가 어깨 어깨 시스템으로 어깨 아 뭐야 손바닥 배 배 배 배 배 배 저 새끼 배만 배 저 새끼 배만 침대 배 하니깐 묻혀 빨리 배를 묻혀 죽지마 죽지마 아 아 살았어 형 살았어 어깨 시스템 아 살았어 형 살았어 어깨 시스템 저 새끼 배만 침대 어깨 아 으어어어 아 오까 어깨 머가리 어딜 쳐야돼? 대가리 대가리 머가리 야 졸라 뭉쳐놨는데 왜 안 터뜨려 오케이 아우 머가리 머가리 안 묻어요? 다 썼어 지금 젤리가 안 나와 아이고 아이고 원래 애기들만 잡는가 이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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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쇠사슬을 묻혀섬 쇠사슬 뭘 Orb 다시 벌드! 벌들을 막고 있어가지고 내가 터뜨리 벌들부터 터뜨려 터뜨렸어 백이 안나온다 벌들이 다 버릇 터뜨릴게요 아오 와 가 됐다 붙었어 됐다 됐다 저것만 하면 돼 저것만 하면 돼 아우 됐다 와아 아 내가 벌을 애기벌들을 물리쳐줘야 뒷덜미에 그걸 묻히는데 람쥐가 아니고 호박벌이 첫째였네 봐봐 넥타라 그녀는 넥타라 그녀는 넥타라 그녀는 넥타라 그녀는 넥타라 기다려 도와줘 도와줘 넥타를 쏟아 오케이 이것을 말해 띵 띵 말벌 진짜 불쌍해 블록버스터네 와 연출봐 풍뎅이 풍뎅이는 잘 사나? 야 연출봐라 연출 이거 트랜스포머 같다 이거 소방서에서 출동하면 저렇게 말벌지 마이클 베이가 한거 같애 전혀 죽는 것 같애 지금은 죽는 것 같애 아니요 그녀는 천국소스 무엇일지? 네 그녀는 넥타라 그녀는 넥타라 그녀는 그 위험한 그녀의 그녀는 당연하죠 그녀는 아래 그녀의 수출을 90% 그녀의 수출을 그녀는 그녀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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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는다 그녀는 정말? 그래서 그녀는 그녀는? 사탄은 람쥔가? 응 얘 눈이 왜 이래? 람쥔가 하니까 다 귀여워 되게 썰벌하게 하는건데 에이! 우리와 함께해! 에이! 우리와 함께해! 에이! 우리와 함께해! 이리와! 너 이리와! 뭐? 에이! 이것은 곳이야! 스테이슨 외동이야! 그냥 이리와! 물이 어디있어? 빤스 비행기 빤스 비행기로 도망가 빤스 비행기로 도망가 내가 물을 도망가고 빤스 비행기 빤스 비행기 빤스 비행기 빤스 비행기 빤스 비행기 빤스 비행기 ㅇ whiskey 어어어어어 ización 오오오오아 스테이씨 어어어!! 맥스기금이 책을 부 sole 아 이게 조종이 좀 어렵대 이게 내리면은 스로틀처럼 내리면은 올라가 아.. 비행기가 헷갈려 그래서 옛날 달려라 코바처럼 어어어 아어우 근데 또 좌우는 그대로야 굉장히 헷갈려 첫 Thoughts 자jskちょ 문이 닫히고 있어 문이 닫히고 있어 문이 닫히고 있어 와우와우 와우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어깨시스템 나오나요? 와우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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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트 예!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문 문 문 문 와우 나이스 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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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어깨시스템 있어 이거 어깨 아니야 여기 실력이야 이거 하나만 더 넘어가면 중간세이브 될꺼야 거의 봐봐 여기 중간세이브 됐잖아 아닌가? 처음인가? 아 처음이네 처음이야 나 근데 갑 잡았어 어깨시스템 아 좋아좋아좋아 고고고고고 어깨 여기서 아까전에 무리하게 부스터를 쓰면서 와우 아 근데 진짜 어렵겠다 이거 와우 허얼리샷 오얼리 크랩 부스터 와 야 이거 잘했다 이거 잘했다 아 자 중간세이브 됐어요 어? 람쥐들이 여기서는 어 이거 어려워 어깨시스템 있어 어깨시스템 있어 어깨시스템 있어 아 내가 이거 돌려줘야되나봐 아 뒤에도 돌려주고 앞에도 내가 안해줬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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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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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일리 와우 허일리 샷 와우 와아아아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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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일리 샷 와하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으어 와오 허허 어어 워 여긴 부스터 아 아 내 옆에 못 쏘, 못쌌다 내가 오오오 어깨시스템 맨 밑으로 들어갈게 맨 밑으로 어 까이 하나도 안부쉈는데 하나도 안맞았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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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와 꼬도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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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앞에 뚫어줘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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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까이 스피드 오까이 어 어? 아 불에 맞았나? 아냐아냐 나무에 부딪쳤어 오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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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간다 밑으로 간다 오까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불 때면 그런거 같은데? 자 자 자 아래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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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줘 오까이 좋아 오우 올려 올려 곧 올려 곧 올려 곧 올려 이번엔 위로 지나간다 이번엔 위로 지나가 아니 밑으로 지나가아 위로 지나가 오게 곧 다 곧 올려 곧 곧 곧 곧 와 이 대장내시경 하는거 같애 오오오 대장내시경 오오오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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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게 못 맞춰 억지로 안 맞춰 억지로 비행기가 오 대장이 직접 왔네 대장내시경이다 대장이라 뭐야 격투야 격투 나 조종해야돼 난 조종해야돼 에이 오케이 하자 도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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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있어봐 어 엎드려 엎드리라고요? 아냐아냐아냐 어떻게 저거 오 람쥐선도 저거 어떻게 해야돼 저거 어떻게 해야돼 도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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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지 오오 오오오 오 핸글라이더가 됐어 빤스라이더 아 이거 우리가 해야되네 같이 멍 때리는게 아니고 너 멍 때리고 있었어? 조종하고 있었는데 나 멍 때리고 있었어 왔다갔다 해야돼 그걸 약간 약간 해줘 가만히 있음 한명만 해도 되겠다 너무 급한거 아니면 어 형만해요 형 조종사니까 확인해야되 오오 잘하네 일로와 일로 어 오른쪽으로 아 그러네 뭐해 아 그러네 지수 어 중간부터 중간부터 자전거부터 O 맨 오른쪽 맨 오른쪽 라고 나히사 나히사 어 가기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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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깨 나이사 나이사 아지 안 끝났어 방수만 하면 안돼 오 안 끝났어 왼쪽 왼쪽 헤헤이 어깨이 왼쪽 어입 호오오오옹 왼쪽 헐이 zo 어깨 아우 개코 원숭이 우주 개코 원숭이 아우 마 잔다 안드로이드 같애 못 믿겠어 이제 너 이 여자애만 남기고 혼자 도망가는 엔딩으로 갔니? 제가 원래 성격이 그런게 아니고 그 캐릭터가 로봇이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그 엔딩도 좋았어요 진짜 끔찍하더라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은 로봇다운 생각을 해야돼요 그게 인간다운 생각일수도 있어 나만살기 나만살기 나이 노이 나이 나이 내 나이 우주 킹코 원숭이 차버려 그냥 얘가 다음 보스다 킹코 원숭이 오오! 빤스가 빤스를 차마 안으로 늦는 연출은 좀 그러니까 빤스는 딱 걸려서 떨어지고 인형만 들어오는 걸로 당연히 기억나 아아아아 풍이형 연애특감 그녀와 함께 싸움 그녀와 함께 싸움 물론 로즈와 아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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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어떤 부부가 나온 연애 프로그램을 봤거든 글쎄 아 딱 여기까지 하죠 깔끔하다 저장 됐어요 저장? 챕터가 있는 거 보니까 어 체크포인트 된 거죠 오늘 여기까지 딱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는 게 딱 이뻐 재밌네요 아 재밌다 다음에 이어서 하죠 아마 다음 한 일주일 뒤에 하지 않을까 아니 주말에 안 하고 게임이 정말 잘 만들었네 명작입니다 어웨이 아웃도 잘 만들었네 가족에 대한 사랑도 좀 생각을 해봤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만 헤어지도록 할까요? 저희는 이제 진짜 가족을 만나러 갈까요? 네 우리도 진짜 가족을 만나러 갑시다 그럽시다 다음 주에 한 번 또 날 잡아서 또 이어서 하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 김풍 작가님 작업실도 한 번 놀러 가야죠 아 네 다음 주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음 다 다음 주? 다 다음 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십시오 네 들어갔어요 응 자 저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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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